전혀... 빠꾸야! 또 이러네! 전혀, 나이 피곤하구나? 야, 못 빠꾸는 거 아니야, 못 빠꾸는 거 아니야. 아니야, 다시 죽을 거야. 잠깐만, 유리야 좀 봐봐. 잠깐 보니까, 응원대회 선봉에서 응원할 정도면 어느 정도? 라인 한 바이드로. 라인, 라인, 라인 살아있어야 되는데. 그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거 같아. 그러면 우리가 응원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한번 보여줄까요? 네. 조금만, 조금만. 그거부터 해줘. 음악 좀 해볼까? 교육이 잘 돼 있지.